자 그래서 제가 언제 치과의사를 만나봐야만 합니까? 라고 물어보네요 오케이 누가다 부터 만들어 볼까요? I I Should Should See See See의 뜻은? 만나보다 그렇죠 보다라는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뜻인데요 보다보다 그래서 I should see의 뜻은? 저는 만나봐야만 한다 그렇죠 오케이 3가지 종류에서 양념씨가 사용됐구요 그렇죠 묻는 말 Should I see Should I see Should I see 오케이 그렇죠 Should I see의 뜻은? 저는 만나봐야만 하나요? 그렇죠 문장반성 When should I see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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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The The Dentist Dentist 여과의 소리가 뭐에요? Den Den T T T Dentist 오케이 그래서 제가 Dentist 언제 만나봐야됩니까?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예약자만 어때요? 넌 너는 치과에서 내일 아침에 만나봐야만 한다 너는 치과에서 내일 아침에 만나봐야만 한다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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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어디? 언제? 내일 아침에 그 치코의사로 내일 아침에 만나봐야 한다 그러면 안녕 도댄티스트? 내일 아침에 도마라 뭐 찍음찌금 하지 말고 좀 뭐 좀 해봐 예 연습 좀 더 하고 오세요 예 저 문장부터 저 떼어붙어 뭐